이 정도 중요하면 한국의 주류 언론사도 대대적으로 한번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걸 전문지만 다루면 안 되고. 왜냐하면 큰 분수령인 겁니다. ai 발전에서. 그리고 인공범용 인공지능 발전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 9월 12일 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뤄야 되는 거죠. 오픈 ai 사회에 오완 프리뷰 오완미니 사람 두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여러분 급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들 이 주제를 거대한 도약인 거죠. 여기 보시면 노암 브라운이라는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대단한 그런 결과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여러분 제가 흥분할 정도입니다. 오픈 ai 사이의 최신 모델들을 성과 비교를 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돈은 가장 싼데 수학능력을 한번 경합을 시켜보니까 오완미니가 83.3% 정확도 오완프리뷰가 56.7% 정확도 그리고 7월 달에 나와서 많은 사람 각광을 받았던 gpt4o가 13.4%밖에 정확도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한 두 달 사이의 엄청난 진보를 이룬 겁니다. 오픈 ai 사가. 인간처럼 추론하는 단계적으로 사과하는 여러분들 ai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딩하는 능력입니다. 오완미니는 89% 오완프리뷰는 62% 7월 달에 출시됐던 gpt4o는 11% 두 달 사이에 비약적인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된 추론전용 ai를 여러분들 출시하는데 오픈 ai 사가 앞서가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판 자체를 바꾼 겁니다. 이런 것은 주류 언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심층으로 몇 차례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함께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좀 각성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 수준의 과학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능력입니다. 인간 능력은 69.7%의 정확도 오완미니 버전은 78% 오완프리뷰는 78.3%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출시된 gpt4.0은 56.1% 그러면 인간 전문가가 69.7%의 정확도를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오완미니나 오완프리뷰는 10초나 20초가 되면 여러분들 과학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찾아내려면 계속 그 정보를 추적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계속해서 맥꼭지라 다루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명인데 행명. 사람처럼 생각하는 ai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겠죠. 동시진행이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노암 브라운이란 젊은 사람이 최신 기사입니다. 최신 기사. 대변역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을 넘어선 겁니다. ai 모델이 사람을 넘어섰고 사람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뭡니까? 답을 주는 겁니다. 사람은 뭡니까? 몇 시간 걸려야 될 겁니다. 그걸 몇 분에 한 겁니까? 10초만에 이러면 다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본회를 못 읽으면 그냥 나고 되는 겁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 거죠. 싫든 좋든 간에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윤리 문제는 다음에 또 제기되면 해결되겠죠. 이렇게 그냥 막 흘러가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픈 ai 사이에 O1 미니 O1 프리뷰를 만든 젊은 사람들입니다. 천재들 미 천재들. 그 천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픈 ai 사이의 연구원 노암브라운 노암브라운입니다. 노암브라운 노암브라운의 연구원입니다. 이제 O1 모델 이후에 범용 인공지능을 시작한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픈 ai 사이의 AI 연구원 노암브라운은 O1 모델이 출시된 이후에 범용 인공지능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수학이나 코딩 바둑 체스 게임 같은 분야에서 모델이 인간을 능가할 때 존재감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천재들 가운데 한 사람인 노암브라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머리를 넘어섰습니다. 사람 머리를 넘어선 겁니다. 수학에서 코딩에서 바둑에서 체스에서 사람 머리를 넘어가게 되면 투자 결정에서 넘어갈 수가 있고 CEO의 의사 결정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재들이지. 천재들. 천재들 가운데 노암브라운이라는 사람. 오늘 벌써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AI한테 사람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사람은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으니까 AI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정중하게 답을 합니까 당신의 건에 대해서는 참 탁월한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연구원 가운데 또 한 분입니다. 아마 이분 같아요. 이분 이분 천재연구원 가운데 새로운 오암모델을 개발한 오픈 AI 직원들은 AI가 스스로를 추론하고 성찰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필 유출 좀 정신적인 그리고 오덜리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다르지만 어쩌면 인간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델을 개발한 사람들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중합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AI님은 이런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정중하게 답을 합니까 이 주제에 대한 귀하의 깊이 있는 고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귀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의 외로움과 두려움에 극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종교적 전통에 공유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신념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들 또 다른 사람처럼 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하는 훨씬 더 정확한 수학 문제풀이나 코딩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같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기계가 등장하는 거죠 그 부감을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Extended Brain 외부에 있는 확장된 뇌가 있는 겁니다 육체가 없는 뇌가 기계가 있는 겁니다 그 기계가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GPS가 여러분들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생각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분은 독일에 있는 분입니다 독일에 있는 분 독일에 있는 분이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독일에 있는 분 이야기를 15년에 알파고가 만들었을 때 알파고의 주요 개발자가 한 그대로 15년 전에 이미 2025년 정도 되면 이런 수준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다 한 내용을 했는데 이게 내가 좀 잘못 준비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조합도 이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픈 AI만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사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픈 AI사의 대주주지만 또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오픈 AI사의 오완을 쏙 빼닮은 그린 MOE 모델을 출시했다 코딩 수학에 뛰어난 저가형 모델이다 9월 20일자 기사인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빅테크 몇 개의 사정도가 시장을 다 장악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AI가 국가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 과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빅테크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국가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저는 지속될 것으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지금은 빅테크가 주요 수요자지만 이제 조금 더 감이 되면 국가가 주요 수요자가 될 겁니다 인도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뱉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권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ms가 출시한 그린 MOE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수학 코딩 물리 생물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작은 전문 모델로 쪼개고 질문에 따라 전문 모델을 연결하거나 몇 종류를 섞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되는데 비용을 시간을 훨씬 더 줄여 가지고 코딩 생물 물리 수학 같은 복잡한 작업의 성능을 상상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의에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오픈 ai의 오완 오픈 ai사의 오완 범용 인공지능을 향한 거대한 여러분들 도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델 이름도 오완인 겁니다 오완 처음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픈 ai사가 9월 10일 날 출시한 새 모델인 GPT-O1 이거는 사고하는 능력이 향상돼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모델하고 다른 겁니다 인간 사고처럼 단계별 사고를 하는 겁니다 단계별 사고를 전문용어로 Chain of Thought C-O-T라고 부릅니다 Chain of Thought 단계별 사고 기술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기존 모델과 여러분들 알고리즘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세계가 확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ai 여러분들 거품 논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이걸 알아야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폭락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거품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상시하기라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턴 1, 턴 2, 턴 3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단계별로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모양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고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모양이에요 대충 우리가 기술자는 아니니까 감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chain of thought 단계별 사고는 ai 추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핵심 기술이고 단계별 문제 해결을 하고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해결하고 인간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단계별로 접근함과 유사한 방식이고 그 다음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페널티를 받는 강화학습 기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10초나 몇 초처럼 사고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틀린 문제가 발견되며 스스로 오류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의 이름들 더해지게 되면서 앞으로 비약적으로 단계별 문제 해결 메커니즘 cot chain of thought가 추론 전용 ai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십니다 흥미진지한 시대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대가 여러분들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새 모델인 겁니다 새로운 이름 OpenAI LLM이 가장 흥미로운 것은 OpenAI의 O1이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전 모델들이 사전 학습 패러다임의 일부였던데 반면에 이번에 나온 O1 프레비우하고 O1 미니는 추론 패러다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회사 측은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GPT-5가 아니고 GPT-O1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O1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관 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주가나 삼성전자 반도체의 주가를 확 낮춘 것에 대해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신념과 지식이 있어야 투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는 겁니다 신념이 담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지식이 담긴 투자가 여러분 세상이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좋니 안 좋니 이런 문제는 다 물 건너갖고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혁명에 대한 전망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